네, 인사드리겠습니다. 2PM 에이스 안녕하셨습니다. 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에이스입니다. 다름이 아니라 벌써 수능이 진짜 코앞으로 나와왔습니다.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정말 오랫동안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하셨을텐데 정말 꼭 좋은 결과 있기를 저희 에이스가 항상 응원하고 있으니까요. 조금만 더 힘내시고 파이팅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 전국의 모든 수험생 여러분들 정말로 좋은 결과 있기를 저희 에이스가 응원하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화이팅! 좋은 친구의 지금 에이스였습니다. 셋! 추억이 에이스입니다. 화이팅!